청춘들이 청춘처럼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청춘들이 주변에서도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유스호스텔이 남은 청춘을 바쳐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스호스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유스호스텔 이름답게 청춘들이 여행을 하는 느낌의 다양한 곡들을 선곡했는데요. 첫 번째로 아르만도스 룸바라는 치코리아의 곡이고요. 이 곡은 스페인이 연상되는 룸바 플라멘코 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우빠또라는 오리가 많이 나오는 오리들, 거이들, 백족까지 나오는 브라질 보산노바 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우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기도 했고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살아보기도 했어요. 기타 오빠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이러면서 별의별 나라를 많이 여행을 해본 경험으로 그 바탕으로 저희가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팀이 되게 유머 감각이 조금 약간 비방용으로 심각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명 공연을 하게 되면 그때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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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악으로 세계여행 시켜드리는 유스호스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총 4명의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베이스에는 한다빈 씨, 그리고 기타에는 진해성 씨, 그리고 피아노와 보컬에는 김희슬 씨, 그리고 바이올링을 맡고 있는 남근영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은 아르만더스 눈바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두 번째로 연주할 곡은 저희 팀의 보컬이자 피아니스트인 김희슬 씨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파토라고 하는 브라질리안 보사노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우파토가 이제 포르투갈어로 오리라는 뜻인데 약간 오리가 막 뛰어가고 엎어지고 물에 빠지고 이런 여름같은 되게 시원한 곡입니다. 가운 York년만의 연주자로 시원한 곡은 우파토가 에어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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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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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